오늘은 우리 성탄주일이자 손하목적교회 재창림 2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20년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탄주일인데 재창림을 같이 해야 되니 이걸 어떻게 담아야 되나 기도하는데 공통점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탄생입니다 아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날 탄생하셨지 그리고 교회도 다시 탄생했지 탄생에 대한 공통점이 있음을 봤고요 두 번째는 역사의 명암입니다 명암, 빛과 그림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오 계보가 나와요 그리스오의 계보는 이로하니라 그러면서 아브라부터 쭉 역사가 나오는데요 영광의 시대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오늘 그것을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1장 1절에 그리스의 계보는 이로하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체 계보를 세 등분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다음에 다윗에서 다시 바벨론 포로까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 그리스도까지 3등분이 가능합니다 각각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역사가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쭉 직선으로 흘러간 게 아니고요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때부터 자녀 하나 없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는 그러면서 어느 때가 정점입니까? 다윗의 때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대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 정점을 찍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에 이어서 나라가 갈라지면서 추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왕들이 다 선한 왕들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숙배하는 왕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더니 정신을 못 차리더니 결국에는 어디까지 추락을 하냐면 바벨론 포로까지 완전 구력과 흑암의 역사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다시 반전을 해서 포로기가 끝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러니까 이런 역사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역사 굴곡의 역사 변곡점들이 있는 그런 역사를 오늘 개부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역사의 명암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인의 역사를 기술한다 하면 잘한 점만 기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력서 내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서 쓰세요? 내가 뭘 공부했고 뭘 잘하고 어떤 자격증이 있고 자기소개서를 할 때 잘한 점 위주로 쓰시죠? 자기가 이렇게 여기에 제가 실패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잘 못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장담점을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마찬가지로 역사도 사실 그런 흑역사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고 가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의 개부를 가만히 읽어보면 희한하게도 이 개부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만 같고 꼭 지우고 싶은 이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문하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문하세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떠나 정말 우상을 숭배했던 악한 왕입니다 이사야를 터부로 켜서 죽인 게 문하세라고 알려질 만큼 그런 악한 왕도 그리스의 개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어요 또한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 여고냐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고냐라고 하는 인물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요호야긴으로 알려진 인물이 11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유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여고냐가 나와요 유다의 제 19대 왕입니다 통치기간이 무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통치기간이 3개월 굉장히 짧았죠 3개월하고도 10일밖에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 통치를 했느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어요 그가 우상을 준비하고 과일과 아세라 신상 게다가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거기에 더한 우상 숭배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바벨론 침공을 허락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게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여고냐 왕과 그 주변에 있었던 리더십들과 정치인들을 함께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추억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 여고냐가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나와요 이름이 이상하죠 우리가 다 쓰면 당장 뺐을 이름 근데 성경에는 그 이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역사를 감추고 싶은 것은 우리 본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가끔 묻습니다 재창립 20주년 예배로 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창립은 언제입니까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창립은 1984년 7월 1일 총 8명의 성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창립으로 따지면 39주년 내년이 40주년이 되는 해가 되죠 그런데 왜 재창립 20주년을 앞세우느냐 선한목자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이 그때부터예요 20년 전부터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 교회도 역시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드러내기 쉽지 않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년 전에 원래 교회의 이름이 믿음의 집이었습니다 길동이라고 하는 성내동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개척한 지 6년 만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금세 부흥이 되었어요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대치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1990년 8월에 숙명여고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강당은 얼마 큽니까 그런데 그것도 금세 찼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아 그래서 교회를 건축해야겠다 어디에 짓지 어디에 지었을까요 복이 있는 우물 복우물 어디에요 복종동 바로 이곳에 털을 잡고 1994년에 7월 30일 민족성전 하나님께서 민족성전을 짓게 하신다 라는 기치를 걸고 기공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건축헌금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건축이 잘 되다가 1995년경 좀 지나면서 중단이 됩니다 완공을 못해요 그렇게 9년 10년 가까이 멈춘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재정위기가 찾아왔고요 리더십의 위기가 찾아와서 단임 목사가 없는 기간 수개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많은 갈등과 아픔과 그 어두웠던 역사의 그 터널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다가 2003년 11월 16일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유규성 올롱 목사님이 단임 목사로 부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2003년 12월 28일에 6층에서 그때 본당은 완공이 안 됐습니다 6층 글로리 헐에서 재창립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저도 그때 갓 들어온 사역자였기 때문에 함께 6층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참 귀하게 쓰임아였던 때가 있었고 한없이 초락하며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싶었던 때도 있었고 재창립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쫙 올라가는 이스라엘 역사와 상당히 비슷한 그런 역사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보내 왔습니다 사실 감추고 싶었던 역사였기에 창립이란 창립이란 말을 못 쓰고 재창립 20주년 이렇게 불러 왔는데 오늘 그것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함께 우리가 묵상해하겠다라는 마음에 같이 그 부분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성경에 그리스의 계보에 흑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게 해줬어요 왜냐 묻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버리지 않냐 하시고 그 죄인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어떤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다 그대로 기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이라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가 금방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기 전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은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고냐는 왕에서 패위가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굴욕적인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제는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약속도 취소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 개보가 여고냐로 여고냐로 끝납니까 아 여고냐로 이제 끝이야 아예 취소해 내가 했던 말 취소해 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망했다 끝이구나 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니 오늘 본문에 어디에 그게 있나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이게 끝난 거 아닙니까 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룩바벨을 낳고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요즘엔 자녀 낳는 것도 큰 역사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너무 우리가 나라가 지금 저출생 위기입니다 국가 존망이 지금 걸려있어요 낳는 건 굉장히 역사인데 여기에 무슨 여고냐가 자녀를 낳은 게 뭐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예요 왜냐 이 바벨론 감옥에 이 여고냐가 갇혀서 37년을 복역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감옥에서 풀려나요 누가 풀어주냐면 바벨론의 왕 에웰무르다기 그를 풀어줍니다 그게 주전 562년경이에요 그 이후에 왕은 놀랍게도 이 여고냐를 굉장히 대우해줍니다 다른 왕도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대우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바벨론 왕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남은 여세 동안 또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벨론 왕이 공급을 해줘요 너무나 다른 지금 반전이 일어나죠 이렇게 너무 다르잖아 이렇게 도대체 이게 지금 왜 이러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냥 역사로 발생하면 아무런 그거 없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가 있어요 단 하나 3일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다윗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후손은 영원히 이어질 거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 영원한 왕 주님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유다의 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비록 하나님은 여고냐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를 버리진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어둠과 흙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집과 그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님 그 다윗과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 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고냐가 37년간 감옥에 갇혀있었고 그 이후에 석방이 되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제 메말라나 보다 이제는 내가 죄로 말미암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싶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자비의 강물은 내마르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그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고냐의 후손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고냐가 자녀를 낳는 것이 그냥 애를 낳았다가 아니고 다윗의 가문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고냐가 바벨론에서 자녀를 낳아요 12절에 여고냐는 스월디엘을 낳고 스월디엘은 수룩바벨을 낳고 여고냐의 손자가 수룩바벨이죠 수룩바벨이 누구죠? 바벨론 포러기가 끝나고 다시 귀환을 할 때 1차 그 백성들을 다 이끌고 왔던 지도자 그 사람이 수룩바벨입니다 여고냐의 손자 수룩바벨은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여고냐의 죄는 굉장히 컸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은 그가 회귀하고 그가 주위 앞에 엎드렸을 때 비교 없이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보다 슬픈 생각이 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추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냐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한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말미암하 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 죄를 덮고도 낳을 만한 은혜는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여곤야에게도 적용이 되죠 또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이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세요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 지는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충분한 은혜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곤야는 굴욕과 치욕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자 수륩바벨을 하나님은 일으키셔서 그 과거에 치욕스러웠던 과문의 역사를 다 지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수륩바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돌아왔을 때에 빈약한 재정과 형편없는 노동력 많은 방해들을 있었지만 하나님이 수륩바벨에게 함께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뭘 하셨냐면 그 모든 방해를 뚫고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스그라 4장 8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수륩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하나님이 수륩바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완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륩바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수륩바벨 이후에도 계속 자녀가 태어나면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까지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요셉도 다윗의 후손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 그 둘이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로 하여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내가 너의 후손을 보낼 거야 바로 약속된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 것이죠 오랜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입니다 갈라데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복수로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이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한 사람이 단지 이삭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오랜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그 약속의 성취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요? 멸망치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범 1장에 보면 엮이는 가정들이 많고 깨어진 사람들 많고 병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하세와 여권이와 같은 이들도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명단에 이런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은가 뭘 보여주냐면 사람으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린 모두가 아픈 사람이고 병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겸손케 합니다 그러면 이 족보를 묵상해 보면요 야 이런 놈도 있네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야 나와 비슷한 사람이 여기 있네 나도 창녀 라오카 같은 자고 나도 문하세와 같이 참 악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궁리를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명단에 나를 그 생명체계에 넣어주셨네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죄인들의 목록과 함께 뒤에 이렇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가 아들을 나올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수많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쭉 나온 다음에 우리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외부로부터 구원자가 와야만 했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 요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와 표현이 예수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범죄하였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바람을 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냐 하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보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예수 그리스를 우리가 믿고 왕으로 모신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회복받지 못할 인생이 없고 회복받지 못할 가정이 없고 회복되지 못할 교회와 공동체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의 계보의 역사를 묵상하고 함께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건축이 중단되었고 수백억의 빚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시커먼 카타콤과 같은 그런 어두운 동굴과 같은 곳이었어요 추웠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던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떠나갔다 여기는 소망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왜 그랬을까 돌아보니까 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울부주시며 하나님의 국률과 한 차별을 구하였던 남아있던 이들의 눈물의 기도 금식의 기도 철박한 기도에 하나님이 기를 기울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자비가 풍성하셔서 주님 앞에 배 엎드려 매달릴 때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그 임재가 회복이 되면서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으로써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통해서 수룩바벨과 같이 교회가 다시 재건이 되어지고 성전 건축을 하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것이 가장 놀라운 응답인 것입니다 성남지방 지난번에 연합성에 강사로 오셨던 김상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교제를 하다가 식사를 하다가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원로 목사님과 동기이신데 2003년 12월에 목사님이 부임하시니까 동기들 다 와가지고 이곳에 딱 내려오셨댑니다 다들 아무런 말을 못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못한다 성도들도 얼마 남아있지 않는데 이 많은 빚을 이걸 어떻게 짓나 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압도된 거예요 이 빚과 이 어두움에 압도를 당한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니 감사합니다 왜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것이 분명해지니까 오히려 감사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김성현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지금은 텅 빈 성전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저 멀리서부터 이 교회 온다게 마치 보슬의 양떼들이 다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양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미가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을 것이다 양떼에 가득 찬 초장과 같이 보슬의 양떼와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20년 전이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넘치도록 역사하셨잖아요 넘치도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가 많으시고 공율이 풍성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한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응답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아까 1994년 7월 30일에 기공예배를 들었다고 했는데 30년간 건축 헌금을 했어요 어떤 분은 자신이 집을 드리기도 하고 저당을 잡아놓고 헌금하신 분도 있고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한때 200억 가까이 넘게 치던던 빚이 있었어요 부도위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2024년 올해 이번 달 12월 우리가 재창림 20주년을 맞이하는 바로 이 12월에 모든 건축 부채를 다 상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22장 7절에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부채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고 아까 이산부의 올로 목사님 오셨는데요 그런 농담을 하셨어요 자기는 20년 동안 갚으려고 해도 못 갚았는데 1년 만에 다 갚으셨다고 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헌신한 바로 결과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건물보다 우리 성도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세요 저희 교회의 사랑부 한 가정 이야기를 허락을 받고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학생 중에 지적장애를 가진 13세의 하은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 교회의 사랑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 사랑부의 한 어머님께서 이 학생이 아버지가 한 장애인 치료센터에서 홀로 딸을 그렇게 케어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교회의 사랑부가 있으니 한번 와보세요 라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은이와 아버지가 오게 되신 것이죠 근데 왔을 때 이 부모님의 상황은 썩 좋지가 않았어요 부모님은 이 장애와 자네를 돌보는 어려움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상상이 되십니까 그 어려움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 많은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이 하은이를 버리지 않고 이 아이를 끝까지 케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지방 출장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본교회의 예수마을학교라고 토요일에 아이들과 함께하며 밥도 같이 먹고 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우리 학부모 기도팀이 있고 여러가지 교회 사역들에 통해서 이 아버지와 이 하은이를 섬기게 된 것이죠 돌보게 된 거예요 이 가정을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면서 이 하은이의 표정과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이가 변하니까 아버지가 봐도 느낄 정도로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런 표현도 해주셨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하은이 어머니가 아버지 대신에 사랑부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셨고 오기도 하셨고 지난 9월의 장애인주일에는 하은이가 참여하는 이 사부 예배에 엄마도 함께 오셨습니다 부모님이 조금씩 관계가 호전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버님으로부터 한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은이한테 참 기쁜 소식인데요 온 가족이 다시 같이 한 집에서 살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에 하은이 가족이 다시 결합합니다 이런 소식이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선생님들이 기뻐하며 크리스마스의 기적 크리스마스의 은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이 가정에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사랑부 교사로 성기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인데 또한 우리 고등학생인데 교사로 성기는 한 선생님께서 이 하은이 소식을 저에게 전해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랑부 교사로 성기는 일이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 만난 하은이는 잘 오지도 않고 우울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웃고 언니 하면서 달려와서 안기면 그렇게 예쁘고 기쁘고 보람이 돼요 하은이의 깨진 그 가정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 가정에 재결합한다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공동체가 깨어진 가정도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이 고백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공동체에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그 가정을 마음다의 사랑으로 섬기는 정말 건물보다 더 자랑할 만한 우리 성도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분들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지난 한 주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님 동행하는 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또한 하실지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20년간 재창렘 이후에 신실하게 인도해 주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앞으로도 계속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닮아가는 교회 다음 세대와 이웃과 또한 불신정화 북한과 우리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다섯 개 드릴 텐데 답은 단 하나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토 이게 답을 다 알려드렸어요 제가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크게 답을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교회를 처음 세우시고 재창립하여 선한 먹자 교회 기초가 되시며 머리가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토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와 불신정화 북한과 열방을 집계로 인도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토 인만우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토 마라나타 다시 오실 왕 영광스럽게 우리와 함께 임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토 알렐리아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감사 기도와 함께 간고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고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토 두 번째로 감사할 것은 선화목자 교회 세워주시고 또 20년 전에 재창립하여 주셔서 예수이면 충분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간고할 때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역사해 주셨는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오직 주님께만 기쁨이 되어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그 신뢰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찬양을 여러분 모든 감사로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셨습니다 오직 이 불륜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루어질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우리의 약함과 실패와 실실하지 못함이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약속의 성시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길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 감사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뢰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실패하고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고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손자를 통하여서 또한 재건케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소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년 전에 재창립하게 하신 하나님 선화목자기를 통하여서 진전 선화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는 귀한 성도들을 세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빚도 하나님 다 갚을 수 있는 은혜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더욱 다음 세대를 살리며 또 하나는 열방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며 주와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의 20년 3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닮아가는 성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주로 감사원금으로 또한 구제원금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마음껏 영광스럽게 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기쁨과 사람과 소망과 평강이 전쟁 지역에 팔레스틴과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